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제보한 다양한 현장 정보와 의견을 접수해 활용하는 시민 제보 현장 접수처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둔산 소방서에서 운영됩니다. 접수처는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 가운데 현장 접수처가 표시된 차량이며 시민들이 직접 취득한 사진이나 영상 등 재난 정보를 소방 현장 지휘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보를 통해 현장 활동을 돕고 인명 구조와 재산 피해 경감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